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샬 워번2 입니다 가격은 저는 53만원 줬구요 큐텐 직구 이용했습니다 어 쿠폰을 50달러 받았구요 그러니까 5만 6천원 정도 세일을 받았죠 그리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구요 음 이제 오픈할 때 이렇게 길게 누르면 됩니다 약간 안얼르고 감성이죠 그리고 블루투스에 한번 더 연결됩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 크구요 그리고 소리도 빵빵하고 30평 때 그 매장에서 가장 많이 가성비 대비 많이 사용하는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왜 스탠드를 사용하냐면요 스탠드가 소리가 밑으로 안올리고 스탠드 같은 경우 전국 이렇게 방방 다 퍼지잖아요 사방에 다 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다가 해놓으니까 좀 많이 올리더라구요 바닥에서 좀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쿠션으로 해보았습니다 이제 곧 스탠드로 구매할 예정이긴 한데 애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스탠드보다는 다른 정도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